금동아 메뚜기 좀 잡아줘 이리와 좋아 금동아 밟았다 밟았어 이리와 제니 이리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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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도 못하네 좋다는게 아이고 좋다는게 아주 그냥 표현이 금동아 금동아 그래 좋아 그래 금동이 나와서 놀 친구가 있어야지 맨날 혼자 뛰니까 제니 너가 놀아줘 귀때기 제껴졌어 제니 이쪽으로 와봐 제니 이쪽으로 와봐 제니 이리와 빨리 빨리 와봐 제니 일로와 제니야 일로와 아유 오빠 때문에 못가 세상 사는 법으로 아는구나 우리 제니가 금동아 나 손 건들지마 고춧가루 갈아싸 매워 큰일 난다 눈빛이 이걸로 야 근데 트리오로 씻어도 와 이 매운 기가 손톱에 한 알 있다가 그냥 볼트에 닿았는데 얼마나 쓰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손 건들지마 죽어 죽어 이리와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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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메뚜기 잡아준대 얼른 와 일리와 빨리와 제니 알았어 어서와 제니야 오빠 갔다 얼른 와 자 오빠 갔어 저거 제니도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휘날려서 매울까봐 풀어줬지 다니언니 나오면 노를까 잠깐 있어 그러면 어떡해 제니 어떡해 기가 팍 죽었어 저놈 새끼 때문에 제니야 제니야 뛰자 우리 제니 뛰자 이리와 제니 뛰어 이리와 뛰어 그렇지 그렇지 제니 이리와 일로와 저놈 없다 그럼 너가 빨리와 이럴 때 제니 얼른 와 그렇지 자 이제 또 메뚜기 사냥해야지 메뚜기가 어디 있을까 백날 찾아도 하나를 못 잡네 못 잡네 아이고 귀여워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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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웠어 완전 복종입니다 완전 복종입니다 완전 복종 완전 복종합니다 그러니 저를 물거나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완전 복종 완전 복종 배를 집어 배를 들이 까는건 그리고 저한테 오죠 자꾸 살려주세요 이제 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요거나 저한테 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동물의 세계라 복종 해야지 또 자빠집니다 저는 쌀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알아 알아 나도 널 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쟤니야 금동이 오빠 같은 보호소 출신인데 설마 너를 물겠어 응 절대 안 물지 금동아 그치 너 이제 들어가자 이거 지금 자식이 거의 한 시간을 이렇게 뛰두네 자 집어넣어야죠 야야 또 천둥이 짓잖아 아아 그래 그치 아빠 살려줘 이리와 진 이리와 어이구 잘 뛰네 이거는 너 먹는게 아니라 니 줄이잖아 금동이 묶으려고 아 아 아이고 장난도 씨 부식한 놈 쟤니 잠깐만 있어 봐 금동이 이리와 이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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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